형이 어디서 하는데요, 그러면? 오케이. 근데... 오늘만큼은 지내게 오늘만큼은 전박이야? 응. 오늘만큼은 재미나게 지내게 오케이. 약간 뭐라 그래야지? 스윙을 누르면 안 될까? 우리 이제 뭐? 하이스쿨 잼! 오우샷. 첫 번째 쓸 때 촬영하면 될 것 같은데? 잘하고 있어 지금. 여유로운 걸 알게. 여유로운 걸 알게. 여유로운 걸 알게. 이제요. 내가 넌. 여유로운 걸 알게. 대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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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